국방 문체여가 정부부처 세 곳 개각으로 인사청문회 전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혹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념전쟁을 염두에 둔 퇴행적 개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지병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또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오른 인물이라며 MB 정부의 시즌2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때문에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자들이 저마다 제기된 논란에 직접 해명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네 분 패널에게 이번 개각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금주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번 개각은 사실 점수 산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웬만해야지 점수 산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께서 현재 대한민국 전국을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대한민국의 전국 또 나아갈 방향,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한 카드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 또 이념 논쟁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면서 앞으로의 정부가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번 개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저는 뭐 그 추천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향하는 색깔 논쟁에 다시 한 번 기름을 끼우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점수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한 30점 정도 생각합니다. 30점? 우리 신성공 의원님은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70점 정도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간 분들이 누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국은 최상병 사건의 여파라고 보여지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김현숙 장관, 젠보리 문제가 있었고 또한 박복윤 장관, 결국 부처장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으니까 들어오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신원식 후보자는 강골 이미지에 생긴 것 자체가 강군 이미지잖아요. 강해 보이고 선명하고 그런 분이 있고 유인촌 후보자는 유일한 흠이라면 나이가 많다 이런 두 살이 또 MB 때 사람에게 또 쓰냐 이 정도 아니겠느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했으니까 또한 오랫동안 15년 이상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문체부위를 제대로 보지 않겠냐는 약간의 기대가 있는 거고 우리 김행 여가부 장관이 양성평등 진흥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다. 물론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원한 맛, 국면 전환 야, 저런 사람을 장관시켰어 라는 그런 시원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65점에서 70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우리 장 변호사는 여쭤보시겠어요? 사실 수험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락을 드리겠습니다. 과락이 원래 40점 미만인데요. 20점 정도는 밖에는 줄 수 없는 개각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개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장관들 몇 명 교체하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국민들께는 당연히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어떻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게 개각이라고 할 텐데 사실 이번에 신원식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 김행 후보자를 딱 보도해서 봤을 때 어떤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런 설레이는 마음 또는 기대감, 희망 이런 걸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과락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의 인재풀이 정말 좁구나 이런 게 보이는 측면이어서 앞으로도 또 다른 개각이 있을 때도 사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개각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참 전망이 어둡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윤희석 대변인 점수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변인인데 숫자를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여서요. 저는 합격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왜 합격점을 드리냐 이 얘기는 국면 전환용 개각이 아니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께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개각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번에는 뭐냐. 능력에 따른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재풀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문회 과정이 워낙에 진안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분들이 다 고사하는 상황에서라도 이 세 분의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 인사라고 봐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군인으로서의 평가는 아마 굉장히 높다고 다 인정하실 겁니다. 발언 문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될 거고 유인천 장관 얘기하시는데요. 그만두신 지 12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쓰는 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정권 밖에도 그 이전 정부 사람 국방장관 하던 사람을 부통령으로도 쓰고 그러는 나라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다. 김영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인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장관 인사에 대한 평가는 직무 수행하는 것을 바라본 국민들에 의한 평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